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유튜브에 커뮤니티하고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새벽에 올린 내용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경상남도 조지사선거입니다. 경상남도 조지사선거. 이게 더불어민주당 경상도는 민주당이 당선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국힘당 박완수 후보의 결과거든요. 이게 양문석 후보가 차이값이 플러스 5에 플러스 11%입니다. 이런 것은 죽었다 깨어놔도 있을 수 없는 숫자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의 22개 선거구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조작을 한 거죠. 박완수 후보한테 표를 빼앗아 가지고 양문석 민주당 후보한테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박완수 후보는 마이너스 최소 4% 마이너스 10% 양문석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5에 플러스 11%지 않습니까 두 개를 합치면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 조지사선거에서 22개 경상남도의 선거구 가운데서 최소 10%에서 최대 22%까지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득표 수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관외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최소 10%에서 22% 이 그래프가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치료진 첫 번째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100% 조작입니다. 이런 선거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만들었습니까 이 그래프 어떻게 나옵니까 이 그래프의 원재료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계산한 거 아닙니까 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이 된 거죠 이 짓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 과정을 맡긴다 말이 됩니까 정진석 씨 정신 좀 차려 당신하고 내하고 그냥 같은 시기에 고려대학을 다닌 것 같은데 당신은 사회학과 됐으니까 문과대학 건물에 썼을 거고 나는 정경관에 썼으니까 경제학과를 낳으면 정경관에 썼으니까 인생들 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냐 이야기 다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권력이 뭐 그렇게 좋은데 다음에 당신도 딸 두 명이지만 딸들이 다 시집갔으니까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을 낳을 거냐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라가 망하는 일을 오선위원들이 그냥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을 수 있냐 그러니 이런 선거결과를 보고도 사전투표에 달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달려갔잖아요 국힘당 의원도 다 달려간 거고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를 도대체 국민들 가운데 일부는 다 아는데 그걸 다 깔아뭉개고 이번에 당대표의 경선을 국기 선거관리위원회 맡긴다고 하니까 저것들이 인간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아니면 짐승인지 아니면 가재인지 걘인지 넓친지 도달인지 아니면 숭은지 방은지 참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바닷가 출신이라 거기 이러면 좀 권합니다 말들이 되는 짓들을 해야지 이게 선거냐야 이게 이게 도덕질이지 어떻게 선거냐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구도 새끼들이 있을 것이고 다 대학교육을 나왔을 테니까 이게 선거가 맞냐 선거가 아니잖아 이거는 사기지 election flood라고 서양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 우리말로는 부정선거 그러니 뭐 얘가 폼 잡으면 그게 믿겠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믿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너무 많이 하니까 참 기적같이 해서 당선되어 놓고 참 인간이 뭐 이렇게 한성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자 여러분들 어떻든 제 이야기는 누구를 편의하거나 김기현씨가 되든 안철수씨가 되든 황교안씨가 되든 그거는 반드시 공정선거를 해가 되면은 우리가 뭐 다 축하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정해놓은 것처럼 해서 모든 요식 절차를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선거를 대한민국의 선거가 다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